예정입니다. 오늘 자신 내가 바로 화날 자신 맨탈 못 살게 지금 늘 자신 매일같이 우리 도시 오늘 내가 바로 조선에서 레비, 레비, 레비 씨씨 난 외톨이 살다 보기 적은 됐지 나를 욕하는 저 분수들은 관심 없지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말고 일이나 자주 다내 공분을 지키고 자신을 숨기고 살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게 강요해 내가 왜 남들 눈에 맞춰 살아야만 해 너무 답답해 지키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사는 건 평평해 평범한 시조 평범한 생각은 없는 걸 하고 싶은 말 어느 시조에 담아보는 거야 다 같이! 사연은 고선생! 뭐 어차피 양반분도 그 시조나 음껏 찍어 자 소리 듣는다! 나의 박힌 건 지루하고 재미있잖아 종이에 난 누구보다 자유로워져 형식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외칠래 다 같이! 다 같이! 다 같이! 우리는 고선생! 바이! 바이! 시 시! 내 마음이 안 돼서는 기도에 그 바람이 나와 당신이게 바로 조선생